K-DREAM이 좋아하는거 티 팍팍난다 모르냐? 제가 더 좋아하는 여자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우리 춘편도 맞췄는데 새로 오셔 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하니 전화받는전화가 누구냐? 시간 한번 내봐 알고보면 나 괜찮은냐? 송턱 분발들 해줘요 추천? 네 금방 화이팅하고 수고하실까요 안녕 사랑해요 어 10번 몇시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라 할거에요 어 K-DREAM이다 K-DREAM이 오신김에 아직 안나가셨으면 요즘 빠진 노래 알려드릴까요? 뭐요? 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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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 아이템도 안사놨다 개빠른이 추천 감사합니다 어서와요 이 노래 좋아요 풀스 다음으로 내가 민호 이 노래기는oise 오우 노래 좋네요 오우워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년 ride 천삼계 터레이식 요근하지 마세요 으깧 윈 윈 짠 손뻘쭈 얘져버리네 음음 아 베나는 벨쿵장 발 큰게 고맙고 발 안 헛띠지게 나와야되겠다 저렇게 열얼 팬분이 백분 쏘심 왜 이렇게 잊어 아 누나 오랜만이에요 미안합니다 손 안내밀게요 아 끝났어? 뭔데 뭔데 와 이 누나 진짜 수박보다 더 크다 그지 않아요? 진짜 내 시청자들 여자들 거 다 합쳐도 이 누나는 질 듯 진짜 내 시청자들 여자들 거 다 갖다 붙여도 질 듯 야 이 지점토 같은 새끼들아 와 버퍼링 형님 290개 아 형님 감사합니다 여캠에 열어되고 300개가 빠지셨네 항상 쏘던 별핀선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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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소를 왜 해요 패턴인데 와 버퍼링 형님 오 초고개 유도 너무 많으셔서 감사합니다 푸징푸징 어우 진짜 존나 바운스바운스 거리네 게이야 읍읍이랑 비교하면 누가 더 커 너 진짜 뒤진다 너 이제 오늘까지만 살고 싶냐? 예이 너 bible 너나 너 아라라 크리치아나 로제 파스타 없더라구 까르보나라가 왜이렇게 비싸? 파스타가 하나에 18,000원인데? 까르보나라 하나 더 시킬라그랬는데 비싸니까 안시킬께요 이렇게 해도 39,500원이거든요 또 배불로 없냐? 또 배불로 없냐? 보트위 해야되겠다 좀 이따 배불로 쏘러올께요 야 잠깐만 니들 누구 맡길사랑 없나? 잠깐만요 내가 거실가서 그 뭐야 충전좀 해볼께 연아 연아 목걸이 9강 10강 계속 돌려 어? 케이님 안녕하세요 진짜 케이님이야? 누나 3분만 제 시청자들이랑 좀 놀아주세요 저 거실 좀 갔다올께요 누나 기분 나쁘게 갔다올께요 누나 3분만 제 시청자들이랑 좀 놀아주세요 저 거실 갔다올께요 뭐야 뭐야 왜? 뭐야 이거 이브 아니 저기요 뭐야 뭐야 백발님의 또 업받침 감사합니다 아 뭐야 노래 미쳤나 진짜 이브세요 아 왜요 어디 가셨대 이브 아 좀 좀 제 세기들 좀 아 네 거실에 가는데 맡아주세요 시청자들 나한테 마치 어린아이들 맡기듯이 아 제 새끼들 좀 맡아주세요 아 그럼 다라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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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시청자분들 좀 그 금당 증상이 와요 별풍선이 없으면 탐방을 하는데 별풍선이 있으면 좀 약간 금당 증상이 와요 인증서 복사해 인증서 복사해야되는데 그게 없어요 뭐죠? 그 꼽는거 컴퓨터에 꼽는거 형 휴대폰으로 결제해 나폰으로 결제했는데 어 여기 있네 아 이분한테 맡겨야지 으흠 너와 똑같은 생각을 아는지 날 바라보는 눈빛이 뭔가 다른걸 너만이 나에게 쉴 수 있는지 너는 내게를 너 If you love me If you want me 세게 날 안아줘요 If you love me If you want me Get up so tell me baby 불 꺼진 가룩은 위에 젖어 둘만의 누가 나나나나 내 가슴 아껴내 그대를 쓰러 Oh 아무도 지울 수 없게 숨겨놓고 Yes kiss me Show me If you want me If you want me 네게 날 안아줘요 You know I got you girl If you want me If you want me If you want me Get up so tell me baby I'll never let you go 너만이 나에게 쉴 수 있는지 나은 내게를 눈은 내게량 그 불꽃불한길 바람이 불어도 날 막아주는게 I want you love I need you love 바람이 불어도 날 막아주는게 야 진짜 몸에 개쩐다 진짜 I need your love 랩브리즈 제가 소개했습니다 기다려보세요 랩브리즈에서 복사해왔어 6.5.6.6.1 바로 댄스 하나 더 보는거 있죠? 야이님! 안지바라봐요 풍전 시고금을 왜 건너는거야? 시고금을 왜걸어? 시고금을 왜걸어요? 아 비로그인이 많아서 그럼 한곡 더 하실때 제가 이거 끌께요 그럼 다 보러올 듯 아윤식 운영 방해하면 안되지 뻥치겠다 개이득인정? 불탄템이 되었는지 몰랐다고 지랄이야 병식같은 새끼가 몰랐다고 아윤님 방으로 직접 보러가세요 짜발라네 진짜 아니 몰랐다고요 다른 분한테 댄스 봐야지 개빡치네 진짜 게이야 미안 우린 보고 올게 부럽습니다 다녀오세요 부럽습니다 다녀오세요 야 댄스하시는 여캔분 누구있어 아 아 우리 오늘 근육자랑 한 번만 더 보면 안됩니까? 하하 이번달에 아버지 생리했는데 생리 없이 나이리번호 근육자랑 한 번만 더 보면 안됩니까? 네 니나님 근육자랑이 총 몇개에요 깨안 오 케이님이다 어 저 저 왔습니다 구직자랑이 풍 몇개 케이님 아까 케이님한테 별풍선 쏠러갖고 갈려고 했는데 탐방중이셔가지고 안갔어요 케이님 케이님 또 저를 도와주세요 아 열혈 케이님 별풍선 444개 감사합니다 제가 또 보러왔습니다 압박이 1호 아이디좀 알아봐줘 나한테 아이디좀 알려줘 10세기 블랙하게 감사합니다 케이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의상이 장난이 아닌데 케이님 열혈이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또 보러왔습니다 저 오늘 어깨운동했거든요 케이는 탈모지 아 오늘 어깨운동했는데 케이 굶주려서 그래 감사해보겠습니다 어깨를 한번 쥐어짜볼까요 아 쥐어짔다고요 혹시 다른것좀 쥐어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르케님 444개 선물 감사합니다 누나 여봉봉 같은거 아 미쳤나 뭘 여봉봉인데 개소리 하지마라 아이 사랑을 쥐어짜주면 안되냐고 변태새끼들아 뭐라는거야 자 열두위 신나십니다 재방송에도 추천한번 부탁드려요 랭킹이 104위거든요 미안합니다 아 쥐어 뭐야 아잇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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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플레 seront 그 의 전번 여러분들 추천한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케인님 444개 선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 눌러주세요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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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지금 23개에요 여러분들 100개만 100개만 부탁드려요 승선 이스풸 이라 야 21개 귀엽너 가 추천매라 미쳤나 미쳤나 interactive 야 진짜 좀 해줘라 야 귀여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와 틀린님 안녕하세요 틀린님이 어제 틀린님이 어제 또 열혈을 달아주셨죠 여러분들 추천한 바씩만 야 여기 인스타 내가 사진 봤거든 인스타 있길래 내가 봤거든 K님 444개 선물 감사합니다 왁싱하셨네 아 와 와 개쩐다 와 개쩐다 지금 89개에요 와 우리 보라빈님 서포터 가입 감사합니다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100개되면 시작하겠습니다 아 98개 내가 더 어깨 넓다해 진짜 내 왼쪽 부를 건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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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 어깨 넓다해 제 왼부 겁니다 좌표 반리나 좌표 반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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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손중독님 29개 팬클럽 아 감성충만 손아 형님 감사합니다 범프 고소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오 오오 오우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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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리나 supposedly 누구나 와 와 진짜 개쩐다 진짜 여 저게 여자 몸이 맞아요? 어 남순이 왔네? 남순이 방송 안해요? 남순이 방송 안해요? 감사합니다 남순님 어딨어와 남순이 언니 휴방이라고 아 그래? 남순이도 물 쏘 크흠 오우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팬클럽 가입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케인님이 444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땠어요 괜찮았나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남순이 나간 것 같은데요? 고매라서 깜짝 놀란 것 같아 와 우리 킹스맨오빠까지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근데 번호는 하하하하하 좋아요좋아요 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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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인님이 또 별풍선 100개 선물 그리고 또 킹스맨오빠가 스티커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그리고 팬클럽 가입을 또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럼 즐거운 방송 하세요 케인님 팬분들께서 또 이렇게 또 팬클럽 가입을 많이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비싼 피자 플러스 비싼 파스타 먹방 케인님 저희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케인 팬분들 간다는 채팅을 바로 읽어버리시네 조명이 불편해 설리님 한번 가주세요 설리는 누구야? 설리? 설리? 잠깐만요 아 감사합니다 뷰제이선사피빔님 안녕하세요 뷰제이선사피빔님 안녕하세요 뷰제이선사피빔님 아니 내가 드립시이면 이분 누울 것 같다 안되면 조우야님 별풍선 계획 아 주야님께서 별풍선 1투 5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쉬 좀 약간 요즘엔 댄스 잘하는데 여캔분이 없어가지고 이거 이거 참 어 은지다 야 은지 진짜 오랜만이다 야 내가 은지한테 반말해도 높임말 썼나? 기억이 안나네 슈가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천해주세요 아 뭘 최슬기가 오래야 최슬기 누나 저 알아요 반말했다고 응지야 혹시 별풍사도 되니? 어 어 케이 오빠 님? 오빠님? 케이 오빠님? 응지야 혹시 별풍사도 되니? 어 안녕하세요 혹시 댄스 볼 수 있니? 탐방하셨는데 혹시 댄스 볼 수 있니? 혹시 그냥 막 사람들이 와서 다 그냥 댄스를 근데 이거 귀여워서 하자 우리 twenty vii PI 야 내 방송소리 커줘 아래 여기저기 나와서 춤추라 우리 케이 오빠가 쭉쭉쭉 감사합니다 응지가 또 몸에 개 오지 거둔 크으으으... 아! 바로 다른 리액션 해버리네? 아하... 오 비즈 감스트?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뭐여? 아 살게.. 근데 나 여기저기 보면 다 노랗게 나오지 약간 느낌이? 내 켄천천을 잘못했나? 추천? 뭐야 야 요즘에 bj분들 왜이렇게 추천해 어? 아 아 나 춤을 잘 못주는데 율동감사이 율동감사이 추천받아도 될까요? 제가 감히 욕심내서 추천 제가 감히 추천받아도 될까요? 아 매너지팅해라 500개만? 오빠 지금 2800년 안되겠죠? 500개는 너무 많죠? 욕심받고 안되? 너무 많지 내 추천 400개야 이 새끼들 나도 추천 안해줘 이 새끼들 400개가자 아 아 추천 안해준다고 알겠어 그러면은 400개 네 400개 줬습니다 레츠고! 400개 할수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저도 모바일본도 화면에서 오른쪽 위에 따봉마크 PC분들 오른쪽 위에 따봉마크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400개나 할수있어 320개만 하면 되거든요 나 하나쯤에 말고 제발 갑시다 레츠고! 로우 빨리 주섬주섬 잘하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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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쯤에 하지말라고 응직 엄세가지고 우리 율똥 보자 1소대만 가라고 귀찮다고? 미쳤나 미쳤나 진짜 내 방송이 그냥 한 소대구만 출전 200개 4개 남았습니다 출천만 하고 오면 돼 팬가입 안해야돼 출천만 하고 오면 돼 시청자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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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형님 감사합니다 렛츠고! 아 나 하나쯤에 하지 말라고 너 몇개라고? 아 추천 이제 20개 남았다 20개 기대하겠습니다 와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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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구성조사님이 7개 우리 도신케이님이 1개 감사합니다 우리 그냥조사님도 1개 또 감사합니다 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스겜 부탁드립니다 팬가입 다 너무 고마워요 어? 뭐라고? 어 팬가입 감사.. 스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얘 좀 추천 400개 받은거 후회하는거 같은데? 오오 메모장 치아나 진짜 미쳤나 실수하네 와 근데 진짜 은지도 못매 진짜 가디건 벗으라 벗을거야 좀 뭐라고 좀 하지마세요 하하하하 근데 얘는 멘탈이 존나 약해 방송에서 내가 아니라 한 열 번 울었을걸? 진짜 못추거든요 근데 그냥 할게요 근데 빨리 할게요 저도 빨리 하고싶어요 저도 답답해요 죄송합니다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저도 빨리 할게요 알았다고 좋아좋아좋아좋아 어? 왜 뭔데? 진짜 토끼암팬다 아! 아 아 하 아 아 아 아 아하아 아하아 응지..응지야 응지야 큰일 났어 났어 앉아봐 응지..응지야 내 방송 토끼 그 겸에 큰일 났어 응지야 응지야 큰일 났어 아아 응지야 응지야 질삭이요? 또 제 잘못이에요? 아 아 또 제 잘못이에요 야 야 이러면 응지 운다니까 미쳤나 진짜 아니 이러면 응지 운다니까 야 졸졌다 너희들 너희들 응지 울면 난 모른대 난 모른대 응지 울면 난 모른대 난 모른대 응지 운다 응지 운다 응지 운다 응지 운다 이쁘다 이쁘다 미쳤나 진짜 개 졸 됐다 진짜 아 아니 이 새끼들은 지들이 욕해놓고 사과라 고사하라 지들이 욕해놓고 뭐 울어 안 울어 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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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됐다 니들 니들 X 됐다 니들 이성 합격 이성 합격 이성 합격 이성 합격 이성 합격 이성 합격 나 춤 못춘다 했잖아요 그래서 도망치는 아니 안주 도망진 hehe 아니요 K 님 100개 돌려 드리겠습니다 tradajes 어? 미비께 써볼까? 죄송한데 200개는 없어요 아! 뭐야! 죄송한데 200개는 없습니다 고소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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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하신거 고소할게요 욕한거 영상있으면 보내주세요 고소할게요 아니 내 욕한거라고 아니 이새끼 말이 안통해 토끼 진짜 고소할거야 이 토끼 노래 맞는 사람 진짜 싫어 속상해 나 춤 못춘다 했는데 너네가 알아그래서 했는데 졌댓다 너 온다 허가드려 허가드려 전화로 설명할게 여보세요 네 응지야 그게 아니고 네네 사람들이 욕한거 나한테 욕한거야 아 진짜요 왜요? 아 그니까 내 방사람들이 좀 약간 토끼랑 경우기를 극혐하는 경향이 있거든 물론 나도 그렇고 근데 나한테 한건 나도 아는데 아니 너한테 한거 아니야 그냥 그냥 그 뭐야 아니요 오빠방 매니저가 토끼 진짜 개 별로다 하는데 내가 토끼 추고 있는데 토끼 개 별로다 하는데 내 마음이 어떻겠어 그럼 니가 지금 간호사 복장을 입고 있는데 간호사 별로다라 그러면 너를 깐거야? 야 방어 별로네 하면 오빠 깔거 아니죠? 아 이새끼가 방어 개새끼 같네 아 야 이새끼야 그니까 그니까 진짜 사람들이 너 너한테 욕한거 아니고 나한테 질삭질삭거리고 고소한다 그런거야 자기들이 추천하러 갔다왔는데 결국 아니 근데 나 하고 있는데 거기는 나 신경도 안써주고 그런거에요? 아 그니까 아 그니까 아니 그게 그게 토끼라서 그렇지 근데 어 그냥 삼겹살질 앞에 뭐 풍선같이 그런거였어요? 참축에 시켜놓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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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고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토끼는 좀 약간 그래가지고 그런거고 어 토끼는 좀 약간 그래가지고 그런거고 그리고 니가 마이크 키고나서 바로 욕해가지고 다들 인성 합결하고 니 존나 좋아한다 진짜요? 저 죄송해요 여러분 이제 사과할게요 그러면 혹시 토끼말고 다른거 안되냐? 이거 뭐 이차로 욕먹는거 원하시는거 같은데 해드릴게요 아니 아니 이차로 욕먹는걸 원하는게 아니고 시청자분들이 다들 좋아하시니까 아 아 이차로 욕먹는걸 바라시는거 같은데 근데 오늘 제가 욕 다 먹을게요 그러면 추면 되죠 그럼 토끼 말고 뭐할거야? 제가 안한테 그럴줄 알았죠? 경운기 할거에요 야 이 새끼야 경운기 하지말라고 경운기랑 토끼 티티 경운기 할 경운기 말고 티티 티티가 뭔데? 티티 아 그거 있잖아요 근데 시청자분들 경운기 한번 볼래요? 아니 경운기는 진짜 못해 거짓말이야 할줄 몰라요 아 할줄 몰라요? 네 아이 그 채팅창에 노팬티티 조용해라 노팬티티 아니 그거 티티 언제적 티티인데 그거 그것밖에 할줄 몰라 알겠어 그거 그거 볼게 그거 1절만 해줘 근데 저 하란 오빠 뭐해주시나요? 뭐해줄까? 뭐해줄까? 니가 원하는거 해줄게 치킨 드셔주세요 치 뭐라고? 치킨 옛날에 먹던것처럼 치킨 한마리 시켜서 드셔주세요 아니 나 벌써 파스타 시켜놨는데? 피자랑 그럼 추가요 아 추가를 시켜달라고? 네네 그래? 네네 치킨 한마리 더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치킨 먹는거 보고싶은데? 어.. 네네 치킨이요 네네 치킨? 네네 치킨에 뭐? 네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치킨에 뭐? 뭐 시킬까?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씨기 어? 끊으셨는데? 내가 안 끊었는데? 일단 댄서부터 보자 예 저도 인성 안좋으니까 그냥 댄서보고 먹튀할게요 치킨이 치킨이에요 피자랑 파스타 먹을거거든요 네 나 안 끊었어 음 티티 갑시다 나 안 끊었다고 아이 티티 갑시다 아이 미안해요 제가 끊었나봐요 예 티티 갑시다 티티 갑시다 티티 갑시다 어 티티 갑시다 저 네네 치킨에 한 쇼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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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이랑 그거 치즈 그 뿌려 그 치즈 뿌려진다 네네 알겠어요 네네 알겠어요 네네 알겠어요 네네 알겠어요 네네 알겠어요 나 이제습정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하세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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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해주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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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해주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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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해주세요 뭘 해달라는거야 아아아아 귀엽노 하하하하 귀여워 하하하하 아 귀여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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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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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매니저 열심히 일을 한다 또 줘 저 양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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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지야 잘했어 근데 치킨 먹는거 말고 우결해줄게 채팅쳐라 손때라 너네 음지야 잘했어 근데 치킨 먹는거 말고 우결해줄게 우결해준다고요? 우리 은탕오빠가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겠어? 어? 감당할 수 있겠어? 이 방에 엄마 도배 한 번 갈까? 자 여러분 추천 즐겼다께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반응 한 번 보자 진짜 여기까지 그니까 내가 감당하기보단 얘가 감당하기가 존나 힘들거야 엄마는 무슨 엄마야 아.. 아저씨들이 검은 검은 탄 아저씨들이 엄마랑 불러면 어떡해요 삼촌들 고무 고무 탄 아저씨들이래 와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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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 고무 탄 아저씨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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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자 추천 지가차께 한 번씩만 날려주시고 자 케... 케이님 케이님 사실 진짜 치킨 먹어주셔야죠 나 진짜 춤 두 번 췄는데 그러면 춤이라도 한 번 춰주세요 저도 섹시댄스는 봐야겠어요 저도 뭔가 하나는 봐야겠어요 알겠어 알겠어 섹시댄스 해줄게요 보고싶다 알겠어 섹시댄스 해줄게 아 너무너무 보고싶다 알겠어 알겠어 섹시댄스 해줄게 케이님은 착하셔서 뭔가 해주실거야 아 섹시댄스 해줄게 다이사랑님 10개 감사합니다 파트너 bj는 다를거야 아 땡세게 해줄게 해드릴게요 오세요 해드릴게요 오세요 하아 하시나요 파트너 bj는 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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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들юсь 들어야 해드릴게요 양해 이렇게 뛰어놔 어떡해 아니! 자기 얼굴로 뛰어놔야지 야! 해드릴게 x3 야! 니 얼굴 뛰어놔야지 니 얼굴 아! 이렇게 할거구나 잠깐만요 질사개 왜요? 해달라잖아요 bj분이 좀 닥치세요 닥치세요 우리 계란빵 넝깅 닥치 진짜 끼고 모니터 를 목 목욕 를 웨일 고랑 쩔요 이제 에이 예를 들었네요 . 이 영상에서 만나요! 저 다했어요 저 마이크 제 방수소리 좀 꺼주세요 영지님 저의 셋이댄스도 잘 보셨죠? 이거 진짜 여럿여자 울리는거거든요 다했어요 제 방수소리 좀 꺼주세요 네 껐습니다 고소할게요 아니 고소를 왜해요 와 근데 춤 진짜 잘 추신다 아니 고소할게요 고소를 왜해요 고소가 대세니까 대세를 따라하겠다 이게 뭐야 이거 너무 선정적이었어요 지금 어린 친구들도 보고있을텐데 그렇게 혹시 제 댄스보고 혹시 제 댄스보고 이상한 생각하셨나요? 아 100개도 감사합니다 주리안님 아니요 저는 그냥 뭐야 여자로 이봐 이봐 이상한생각야 이상한생각 고소할게요 에 고소할게요 에 진짜 고소할게요 에 고소할게요 아 아 귀여워 언제까지에요 저 사람들이 지겹다고 욕할거 같은데 그쵸 여러분 알겠어요 알겠어 하이튼 나 춤춘갑춤하면 하모 어떠냐 어? 하모 어때 하모 어떠고 안하모 어때 네 조만간 같이 술먹방 한번 할래? 아 술먹방 한번 할래 근데 저 술 진짜 못먹거든요 나이스 나이스 그 방송 망칠거에요 아마 이슬 이슬 톡톡이라도 말고 뭐 이슬톡톡? 근데 케인님 술잘먹죠? 근데 제가 남순님 방송에서 이슬톡톡을 먹었는데 그 분은 못먹으셨는데 케인님 또 잘먹으시니까 저랑 또 안맞지 않을까 그냥 밤 밤 다음 스스로 술 먹방말고 나 밥이 좋은데 응 좋아좋아좋아좋아 네네 뭐 어떤거 좋죠 앙 idental 아 황 고소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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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소할게요 네 고소할게요 왜 왜 왜 아 왜 고소를 해 왜 아 고소할게요 왜 왜 왜요 왜요 그럼 같이 뭐하고 싶은데요 한번하자 같이 먹방이나 한번하자 근데 은지가 진짜 멘탈이 약해 아니요 저도 밥먹을때 불러주세요 알겠어 알겠어 투구식당 할때 너 부를게 뭐야 이 비영씨같아 투구식당 할때 너 부를게 진짜요? 아 신난다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응지님 투구식당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야지